자 분위기 바꿔 볼게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봤던 스파이더맨은 높은 빌딩에 막 오르는 거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높은 빌딩에 올라서요. 누군가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스파이더맨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나타난 모텔 벽을 타고 있는 스파이더맨은요. 조금 추잡합니다. 내용을 좀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지난해 7월 23일 새벽에 인천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대 남성이요. 현 여자친구도 아니고요. 전 여자친구가 어떤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걸 알게 돼서 쫓아갑니다. 남편이 모텔 주인에게요. 앞서 들어간 남녀와 일행입니다. 객실 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일행이면 객실 번호 알고 있겠죠. 왜 알려달라고 하겠어요.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인이 그럴 수 없다. 허튼 소리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면서 쫓아냈습니다. 이 주인분이 대체를 현명하게 잘하신 거잖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누가 해서 전화하면 일행이라면 전화해서 물어볼 일이지. 그걸 객실 사장님한테 숙박으로 사장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누가 알려줘요. 세상에 처장화 기자님. 그런데 이 남성 아주 끈질깁니다. 2차로 이 모텔에 진입을 시도한 건데요. 이 모텔 주인이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 이 모텔에 결국 몰래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몹쓸 남성이네. 네. 이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2층과 3층에 방문이 있는데 이 방문마다 이렇게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 진짜 진짜 아지네. 오늘 왜 이래 추잡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 네. 그런데요. 이 20대 남성 결국 주인에게 들켜서 건물 밖으로 쫓겨나게 됐다고 해요. 아 당연히 걸리겠죠. 요즘 뭐 뭐야 숙박업소마다 복도에 다 CCTV가 있는데 그 CCTV 사장님이 보고 있다고. 뭐야 저 인간. 어머 아까 그 인간이잖아 하고 또 쫓아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최재범 교수님. 이제는 반성하고 자기 가던 길 갔겠죠. 그래야 되는데 저 인간이 그렇겠습니까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귀 대고 소리 듣고 이 사람이요. 옆 건물로 갑니다 이제. 어머.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옆 건물로 가가지고. 그래서 스파이더맨이라고 그런 거예요. 모텔 옆 건물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벽을 타고 내려와요. 어머 어머. 저 보세요. 옥상 가가지고 벽을 타고 내려와서. 그 이제 전 여자친구가 투숙하고 있는 객실을 알아냈잖아요. 그 소리 들어가지고. 어머. 그 객실 화장실 문 있잖아요. 저기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전 여자친구 방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세상에. 아니 이게 진짜 이담 아나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집념 이런 걸 끊기를 어떻게 이런 데다가 발효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런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좀 다른 데서 쓰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이 여성분 놀랐을까요. 그냥 어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굉장히 놀랄 일인데요. 전 남자친구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정말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건조물 침입과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아니 건조물 침입은 우리가 뉴스파이터 통해서 여러 번 들어봤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방실 침입은 뭐예요? 둘 다 주거 침입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건조물 침입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방실 침입은 방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남성은 연이어서 두 건의 주거 침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선 모텔 주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주인 몰래 모텔에 들어가서는 2층과 3층 각계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드는 행위. 건물 자체의 주인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으니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연이어서 쫓겨난 이후에 전 여자친구가 투숙하는 객실에 직접 넘어 들어간 행위는 방에 들어갔으니 방실 침입이죠. 즉 건조물 침입과 방실 침입을 연달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인간 참 진짜 너무 황당한 게요. 물론 저 인간을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옆 건물 옥상 올라가서 벽을 타고 내려올 정도면 자칫 잘못하다가 떨어져서 어떻게 자기가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했다는 것은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행동을 한두 번 해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침입에 상당히 능숙하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침입 유형은 그 특성상 여러 차례 반복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행위가 벌어졌을 때 검거한 경찰은 여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보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도 남성 비슷한 전력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인천의 주점 등에 침입해서 시가 총 120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가 됐는데 주거 침입을 여러 차례 반복해온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어쩐지 어쩐지 우리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유인경 편의점은 이 몹쓸 인간 결국은 검거됐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몹쓸 인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는 감옥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 아까 박 변호사가 말씀했듯이 몇 건 전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금이나 피해품이 반환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전 여자친구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게 참작이 됐기 때문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일단 몸은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물론 재판부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국민의 법감정까지는 들먹이기 전에 이런 사람 집행유예를 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맘, 나쁜 맘 먹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재산 범죄가 주된 혐의로 포착된 것 같고 재물을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정이 참작된 것 같은데 여러 차례 유사한 전력이 있었고 그 위험성이 온전히 제거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검사도 충분히 항소할 만하고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거 침입은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에 그 습성으로 고착화됩니다. 자신의 상당한 의지가 없이는 그 행태를 끊어내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이 정도 처벌로 피의자의 행동을 끊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맞아요. 반을 소독된다고요. 이거 이 나쁜 사람 추잡한 인간이 다르게 법원의 판단을 다르게 해석해서 더 나쁜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지 또 심히 걱정됩니다. 눈 부릅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성은.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